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22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nscre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자외선 차단제 또는 햇빛 차단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ar 이때 wear 하면 옷을 입다 또는 몸에 바르다 또는 몸에 착용하다 라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wear 바르세요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를 on your skin 이때 skin 하면 피부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on your skin 하면 당신의 피부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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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보고 또는 보고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만들었다 즉 작성했다 report 보고서를 on the meeting 회의에 대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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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빨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rink 마셔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구요 water 물을 water 물을 with 뭐 뭐와 함께 with a straw 빨대와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빨대로 물을 마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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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보고서는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때 look 하면 보다 라는 뜻인데요 뒤에 전치사 for 가 오게 되면 look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찾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하면 나는 무엇 무엇을 찾고 있다 a cap 이때 cap 하면 모자라는 뜻이 되겠구요 나는 모자를 찾고 있다 for my friend 나의 친구를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친구에게 사줄 모자를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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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위층에 또는 위층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go 가자 upstairs upstairs 위층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위층으로 올라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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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한 쌍 또는 한 켤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t 샀다 이때 but 라는 단어는 buy by 샀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나는 샀다 a pair of 이때 a pair of 하면 뭐뭐의 한 쌍 또는 뭐뭐의 한 켤레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a pair of socks 하면 양말 한 켤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양말 한 켤레를 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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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p 알파벳 p 가 이번 단어에서는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발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empty 가 아니라 empt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빈 텅 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re there are there 하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d empty sit 이때 d empty sit 하면 빈 좌석 빈 자리 sit 하면 자리 좌석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꼬리에 s 를 붙여서 복수형이 됐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빈 자리 있나요 빈 좌석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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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lled 뽑았다 이때 꼬리에 id 를 빼고 pull 하면 뽑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with 잡초들을 in the yard 마당에 있는 이때 yard 하면 마당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마당에 있는 잡초들을 뽑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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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시험에 떨어지다 또는 실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failed 나는 떨어졌다 실패했다 the driving test 이때 driving test 하면 운전면허 시험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oss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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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횡단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should 우리는 should 해야 한다 cross 이때 cross 하면 건너다 횡단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should cross 하면 건너야 한다 at the crosswalk 횡단보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외선 차단제 햇빛 차단제 라는 뜻이 되겠구요 sun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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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고 또는 보고서 라는 뜻이 되겠구요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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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빨대 라는 뜻이 되겠구요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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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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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위층에 또는 위층으로 라는 뜻이 되겠구요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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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한 쌍 한 켤레 라는 뜻이 되겠구요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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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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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잡초 라는 뜻이 되겠구요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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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시험에 떨어지다 실패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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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cross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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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ear wear sunscreen on your skin wear sunscreen on your skin wear sunscreen on your skin 다음 문장은요. 나는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ade a report on the meeting. 이번 문장은요. 빨대로 물을 마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rink water with a straw. 다음 문장은요. 친구에게 사줄 모자를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upstairs. 다음 문장은요. 나는 양말 한 켤레를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ought a pair of socks. 이번 문장은요. 빈 자리 있나요? 빈 좌석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마당에 있는 잡초들을 뽑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나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ailed the driving test.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hould cross at the crosswalk.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